양후보에 대한 부분만 속합니다 52표 52표 실제로는 118표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118표로 여러분 안산시장선거 상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자료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가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그런데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아무리 방대한 자료라도 그 방대한 자료에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발견된 규칙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 안산시장선거의 상놓고 결과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규칙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또 그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선관이 발표된 자라고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발각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산시 상놓고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일정한 규칙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안산시 상놓고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국힘당의 이민근 후보의 표에서 10% 정도를 빼앗아 가지고 옮기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해 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5%네 5%를 빼앗은 겁니다 5%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8회 지방선거 2월 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 안산시장 상놓고 사례는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22,088표 가운데 5% 1104표를 빼앗아서 재종길 후보와 함께 넘긴 겁니다 조작규모는 2208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종길 후보는 45%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8%를 받은 거고 이민근 후보는 46%의 예상 득표수를 사전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전투표 득표율이 44%로 내려앉은 겁니다 이게 이 수치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결과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런 바탕을 두고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원의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재종길 후보가 상록구에서 64,256표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승리가 아니고 이민근 후보가 64,319표 재종길 후보가 민주당의 63,151표로 패배했다는 거죠 이민근 후보가 상록구에서 또 승리한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승관이 발표된 자료는 재종길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갖고 있는 이 소위 위력 이 핵폭탄에 맞먹는 그런 증거기록들은 소위 범죄기록들은 알고는 절대 이렇게 선거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록구에는 아까 118표 가운데 57표가 남았네요 승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여러분들 진짜 구한 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상록구에서는 재종길이 20표가 남고 이민근이 29표가 남고 무소송이 2표가 남고 57표가 남기 때문에 도저히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도 그냥 급히 마이너스 57을 집어넣어가지고 제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위에는 사전투표가 조작된 경우고 밑에는 사전투표가 뭡니까 수정된 경우인데 비교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를 60장 받았더라 그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이런 몇 표가 남았습니까 57표밖에 없는 겁니다 이민근 후보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는 사전투표지 100장당 당일 투표지 100장 사전투표가 54장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56장 있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선관위 발표의 총 득표수하고 직접 합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하고 투표수 레벨마다 합산한 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투표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산시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단원구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규칙이 어떻습니까 5%를 훔친 겁니다 이민근 후보가 안산시 단원구에서 사전투표에서 얻었던 19,706표의 5%를 살짝 빼앗아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총 조작수는 98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민근 후보가 선관위 발표는 5만6천표 재중규리부가 5만4천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정하고 나니까 이민근 후보는 5만7천표를 받았고 재중규리부는 5만3천표를 받았다 무려 3,603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1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합산안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후보별로 33표가 남고 26표가 남고 1표가 남는 겁니다 전산으로 숫자를 만져놓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재중규리부 후보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재중규리부 후보는 사전투표를 60장 받았더라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 구해보니까 몇 장이 나왔습니까 57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는 100장당 54장을 받았더라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했지만 진짜로 구해보니까 56장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공직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재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수를 어떻게 맞췄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를 찾아낸 겁니다 내일 아마 의정부시가 맞추고 나면 그것도 똑같이 분석하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라고 보다도 참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결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종합 결과인데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단원구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합산한 거가 도저히 맞질 않아요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관위가 공식한 발표한 자료고 자체 수정 발표라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보별로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가장 낮은 투표단위 투표수 레벨마다 여러분들 합친 겁니다 투표수 레벨마다 투표수 레벨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안산시가 동수가 12개고 투표수가 77개네요 여러분 여러분 안산시가 동이 12개고 투표수가 77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록색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거는 안산시 상록구 결과고 이거는 안산시 단원구 결과고 이거는 종합입니다 위에 노란색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선관위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산시장 당락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하는 그런 근거를 발표하는데 이것이 바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바로 밑에 노란색 밑에 이 초록색이 뭘 이야기하느냐 77개 투표수 레벨마다 재종길 후보가 여러분들 사전특표와 당일특표에 얻은 총특표수가 11만 9,130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11만 9,595표입니다 무려 재종길 후보가 여러분들 465표가 남는 겁니다 이런 465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465표네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 같은 경우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이민근 후보가 최종적으로 11만 9,776표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77개의 안산시 산하 투표수 레벨에서 사전특표특표수와 당일특표특표 총대해 보니까 11만 9,721표로서 차이가 무려 55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60표 5표가 아니고 이게 111표에서 111표 빼기 55 빼기 3이 465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계산결과는 이게 지금 잘못 이게 아마 이 수치가 좀 잘못됐거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595표 이게 더하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8표가 남는 겁니다 118표가 118표가 남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위 남는 투표지수는 컴퓨터 상에 강제적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울 수가 없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음 작업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산 담당자가 급히 뭡니까 플러스 118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18값을 집어넣어야 작업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가짜 사전투표지 밑에는 진짜 사전투표지 딱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종길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0장을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를 득표수를 얻어보니까 57장밖에 없더라 그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54장을 얻었다고 하더라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되죠 그런데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고 보고 그것을 수정하니까 0.49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49장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그냥 발각이 된 겁니다 49장이 아니고 여기 54장이 있다고 했는데 56장이 있더라 그렇게 조작 안 한 사람들은 다 같지 않습니까 0.49 0.49 0.48 0.48 0.56 0.6 손 안 낸 사람은 다 같은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네요 손을 대지 않는 사람 전산 조작을 하지 않는 여기에서 세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은 여러분들 뭡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투표소를 레벨에서 여러분들 합산한 거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수치가 여러분 그래서 또 제야 전문가 참 재미난 표를 낳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사전투표가 조작된 경우 값이 엄청 큽니다 제종길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3 아주 5% 정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위 수정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2%, 1%, 1%, 1%, 0%, 0%, 1% 이게 정상 투표죠. 약 4천 표 차이. 국힘당 이민근 후보가 승리 안 쓴 거죠. 실물 투표지에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재검표가 아니라 단순히 표수를 세는 재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재검표를 앞두고 표수를 다 맞추었을 거로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재검표를 앞두고 표를 다 맞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덜미를 잡힌 것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전산 프로그램, 전산 조작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표를 집어넣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겁니다. 엄청난 잘못을 정한 거죠. 재검표 결과가 2번인데 놀랍게도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한 값보다 52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어떻겠습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한 값하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재검표 결과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A, B, E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투표소 레벨에서의 합산값하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재검표 결과가 세 가지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자료에 표가 엄청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8일 표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개수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결과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한 것보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52표, 52표. 총 118표를 더해 준 겁니다. 투표지를 그냥 증가시킨 겁니다. 실물 투표지를 이만큼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18표는 그러니까 덜미가 잡힌 겁니다. 118표는. 그리고 이제 덜미를 잡아야 될 게 뭡니까? 아마 위조 투표지가 4,358표를 더 투입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표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수문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문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문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문장님 고생하셨습니다.